혜빈이 너 오늘 저녁 비행기로 출국해 비서실에서 다 수속해 놨으니까. 아빠. 당신 짐도 싸놨어. 오늘부로 로라 대표자리에서 물러나고 혜빈이 형 같이 비행기 타. 당신 미쳤어요? 싫어요. 죽어도 안 가. 말했잖아요.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. 주잡하고 끔찍해서 결혼 못하겠다는 놈을 어떻게 붙잡을 건데. 그런 말이 맞았어. 진작에 물 건너갔어. 이게 그냥. 분명히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? 어떻게. 어떻게 엄마. 오빠가 다 알았어. 한 거야. 혜빈아. 아니야. 거짓말.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라고 했잖아.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. 아빠 때문에 못하는 거야. 아빠가 미워. 원망스러워. 미워. 어떡해, 엄마. 어떡해. 엄마, 나 오빠 없으면 안 돼. 오빠 무슨 나 죽어. 본혜빈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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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. 혜빈이. 데려가. 얼른 올라가요. 바로. 아니, 엄마. 나 다 끝났어. 아, 다 끝났어. 아. 아, 다 끝났어. 아. 아. 아.